영화 닌자 터틀은 인기 캐릭터 닌자 거북이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범죄가 난무하는 유혹을 구하기 위한 닌자 터틀 4총사의 활약을 그린 작품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마이클 베이가 제작을 맡아 팬들의 기대가 더욱 높습니다. 김예란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그린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은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특별한 소재로 유쾌하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배우 강동원 송혜계의 환상적인 연기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영화 선샤인 온 리스는 2007년 매진앤녀를 기록한 웨스트엔드 인기 뮤지컬을 원작으로 제작됐습니다. 리스의 찬란한 햇살만큼 눈부신 명곡들로 가득한 영화 선샤인 온 리스는 9월 3일 개봉합니다. 천지TV 서유심입니다. 서유심입니다. 뉴스 스토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